안녕하세요. 니하오의 엘리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3급 장문 파트 1 기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 부사헌입니다. 단어보기로 하죠. 저 시에 이것들. 그런데 이 시에는 부정양사라고 하죠. 우리말의 복수점인사라고 보면 돼요. 이 시에는 아무거나 다 붙지 않아요. 랜 시에, 쇄성 시에 이렇게 붙지 않아요. 저 시에, 나 시에, 나 시에, 이 시에, 요 시에 이렇게 다섯 군데만 붙어요. 그래서 들을 나타내준다. 저 시에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다. 부터, 포도죠. 서역에서 한나라 때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그러죠. 신시엔 신선하다, 싱싱하다의 뜻이에요. 문제 봅시다. 헌 부사죠. 저 시에 이것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에요. 부터, 명사 신시엔 신선하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자, 이 관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는 부터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수러가 된다. 신시엔 여기에 주어와 수러 사이에 부사, 헌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 시에 부터, 헌, 신시엔 이렇게 되는데요. 이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이 포도들은 매우 신선하다. 매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포도들은 신선합니다. 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헌을 강조해서 세게 읽어주느냐? 아니면 약하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러와 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여서 수러로 쓰이면 대개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가져요. 헌을 안 갖고 이렇게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그는 진지한데 나는 진지하지 않다.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 그럼 비교나 대조의 의미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정도부사 헌을 형용사 앞에 쓰는데 중국어의 일반적인 언어 규칙이죠. 이때 헌은 가볍게 읽으며 매우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매우를 강조하고 싶으면 헌을 강하게 읽어야 합니다. 만약 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조의 의미도 없이 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말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헌 플러스 심리활동 동사 헌은 형용사를 대부분 수식하는데 심리활동 동사도 수식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조동사 동사 사져라도 어울릴 수 있죠. 워 헌 위니 심리활동 동사에서 뭐뭐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인가이 잉당 샹 거이 능 회 큰 간등하고도 어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양쪽 헌 인가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헌이 조동사 앞에서도 쓰일 수 있고 헌은 또 동사 사저 앞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간싱취 동사 사저죠. 여울리마 동사 플러스 목적어니까 동사 사져라고 그래요. 헌이 이렇게 쓰일 때도 있다. 그럼 헌과 타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헌은 객관적인 평가이고 정답서 타인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다시 풀어봅시다. 지지대 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주어나 목적어 앞에 쓰인다. 뒤에는 명사가 와줘서 주어나 목적어 앞에 쓰인다. 여기서는 주어로 쓰였죠. 형용사가 수로다. 부사 헌은 주어와 수로 사이에 쓰인 부사어로 놓인 거다. 그래서 이 포도는 신선하다. 혹은 이 포도는 매우 신선하다. 차이는 헌을 세게 읽어주느냐 가볍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